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날이 다함에 왕이 또 수산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녹색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흙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타와 헤로부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후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묻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미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의 천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후의 진노하여 왕후의 진노와 중심에 불분듯하다 이 대덕산에 오니까 참 좋죠 잠도 편하고 이 대덕산은 그냥 수양관이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가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들이라서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가 머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잠도 편안히 잘 오고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을 때로는 우울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잃는 것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항상 아름다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다움이 지나가면 보기에 좀 그렇지만 열매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꽃의 그 화려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열매를 얻는 자연 섭리와 같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참 그런 복이 있다 싶으니까 어떤 한간의 유행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죠 말쟁이들 말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 말이 말쟁이 말이 아니라 참 좋은 말이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잃어버린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잃어버린 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창기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없고 기근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곳이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근에 줄여서 많은 형편들을 만나면서 그런 어려웠던 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이나 마음 아픈 일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게 키우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 죽으면 백화점이 하나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말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들었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지고 있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젊어 힘이 있을 때 살았던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다 잃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베드로를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인가 나와 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왜 고기를 잡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아주 수제자 제일 가는 사돈데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형편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냈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섬기면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베드로가 가진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편이 오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고 깊었을까요? 마음이 막 좀 깝깝해서 깝아요 예? 답답했겠죠? 그죠?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봐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주님이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무슨 수제자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 송충이가 갈림 먹으면 죽어 나는 어부지 무슨 수제자야 하고 그가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빈배로 들어오는데 아니 저 물가에서 야 고기 많이 잡았냐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막 고기가 153마리는 잡혔어요 큰 고기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야 주님이다 베드로가 옷을 두집어 입고는 한 50칸쯤 되는데 막 덤벙덤벙덤벙 뛰어나오는데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막 물이 젖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있는 모습 보세요 너무 초라하죠 그죠 막 다 잃어버렸어요 뭘 다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에게 잘해가지고 제일 가는 사도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막 우정승쯤은 내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네가 무슨 제자야 어부지 섰을 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반을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조반 먹자 야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죠 나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따라다니면 스톡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난 싫어하는 저 남자가 자꾸만 따라다니는다고 이게 사랑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마음이 만날 때 비록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을 버린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의리를 이루시뿐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신 그 사랑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면 주님이 아시지 않으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막 심히 막 괴로운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막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과 이렇게 만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에게 내 양 어린 양을 치라는 소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은 젊음도 잃어버렸죠? 기쁨도 잃어버렸죠? 섭섭한 사람들 참 많죠? 근데 그런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잃어버림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죠? 오늘 이 에스더설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1장에는 아하스웨로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 127도나 되는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몇 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8도 광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127도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막 강성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아주 잘 살게 되는 것을 왕이 보면서 그 127도에 있는 귀족들 그 방백들을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7도면 그 부인들까지 오면 154명이고 수행원까지 오면 약 한 한 300명 넘겠죠? 240명이고 300명 넘겠죠? 굉장히 많은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나니까 너무 잔치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127도에 있는 방백들의 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궁이 있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수산 수산 그 궁 그 성에 있는 많은 대소 인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 후원들에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가 걸쌍히 의자가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지만 여기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의자였어요 그래 금의자 은 의자에 앉아서 그 바닥은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장식이 되어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서 금의자 금잔에다가 그 왕이 술을 따라주고 그 왕의 기쁨에 그 대소 인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주흥이 나서 왕이 거나 하니 이제 술이 취하니까 왕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백성이 원하는 백성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와스디를 이제 그 백성들 앞에 세워서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네시디를 불러가지고 그 와스디 그 왕비에게 왕관을 쓰고 그래 몸에 그 몸을 정제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와스디가 와스디는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뜰에서 잔치 부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네시들이 와가지고 왕께서 왕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네시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왕 왜 안 오는 거 예 못 오시겠답니다 바쁘시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속에서 그냥 분이 확 나면서 지금까지 즐거웠던 모든 것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왕이 아주 심하게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 첫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일곱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폐의를 시켜야 된다는 거라 만일 그 왕구가 왕명을 거역하였다는 이 소리가 이 127도에 전해질 때 막 멸시와 분함이 나라에 가득 찰 거라는 거죠 왕의 분함이 왕이 가지고 있는 분함이 127도에 있는 남편들 마음에 똑같이 분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와스티가 왕을 멸시하는 그 멸시가 이 127도에 있는 모든 부인들에게 임해서 이 나라가 분함과 멸시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우를 패해서 다시는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법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 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무무관의 청대로 그 왕스티가 폐의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스티는 누구로 말미야마 그렇게 아름답게 됐느냐 하면 왕으로 말미야마 아름답게 됐잖아요 왕이 준 것을 싹 거두어버리니까 아주 귀한 여자가 가장 천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왕비에서 아줌마가 됐지 왕비에서 아줌마가 된 거예요 왕이 준 것을 싹 거두니까 아줌마지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써있는 안목사 모든 것을 싹 거둬버리면 그냥 할배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왕으로 말미야마 아름다워진 것을 나타내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달을 보면 참 아름답죠? 뭐 이제 도시에 막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지만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고릉불 키고 살 때 그때 달이 굉장히 밝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달이 참 아름다워요 달 뜨는 날이면 동무들하고 같이 밤에 술래잡기도 하고 밤에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달의 아름다움은 달의 아름다움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에 달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스티의 아름다움은 아세로 왕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는 아름다운 와스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와스티가 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많은 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그 일이 그 왕의 명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되더라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이 세상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일을 했을 때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야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어제 그 트루스토리 너무 아름답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도 떠나가고 그 자녀들도 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복을 받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좋은 건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좋냐 나 아무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귀한 강제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너무 감사하다 야 나 구원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낳다가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평안함을 가졌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누구를 만나도 그 간증을 하면 아이 티키샤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곰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역시 저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달라 사람이 좀 달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기 아무것도 없는 데 있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마음 편하게 살아 그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봐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스티에게 와스티는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왕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셨는데도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버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세운다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나를 세우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안 들리면 자기로 살아야 되죠 이제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에서 그 마취제를 발견한 그 심프순이라고 하는 사람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 수술을 할 때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 자체가 공포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면서 쇼크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취제 없이 팔 같은 거 절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취제 없이 배를 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포 그 자체겠죠 그래서 막 사지를 막 다 묶어놓고 그 수술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프순이라는 사람은 그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오시니까 그 잠에서 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읽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죠 그걸 보면서 이게 의사의 의사의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담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큰 외과 수술인데 잠을 재우고 그 외과 수술한 걸 보면서 수술을 할 때 사람을 잠을 재워놓고 수술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연구를 하다가 그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게 크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취제가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취제 맞고 수술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뇌출혈로 이제 한번 뇌수술을 했어요 참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보금 더 전하다 죽으라고 살려줬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수술 다 했대요 자는 동안에 머리 홀딱 깎아놓고 여기다 군역을 뚫어서 넣어서 피를 뽑아냈더라고요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마취제가 없이 머리 깎고 군역을 뚫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포 그 자체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생명을 얻게 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얻게 됐을 때 마지막 대학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마쳤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일어섰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일생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크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뜻밖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크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생의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흐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발견이 이 말씀의 발견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그걸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나를 딱 돌아봤어요 안개연 너 네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야 저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예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성경에서 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요한이 처음에 거부를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가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의의를 이루는 과정을 자세히 봤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윤례를 다 행하시면서 남은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나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는 장소가 그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나의 죄가 끝난 것 십자가는 내가 온전하게 된 것 십자가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온 것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장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의의를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앞에서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껍데기는 험하고 허물이 많지만 내 속에 주신 그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의류를 이루시는 것은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간증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에 사시면서 발견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도인에게 아름다움이 뭘까요 예 주님이 내게 입히신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과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서 주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와스틴은 그 왕이 왕의 그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인데 그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것이 큰 폐기가 되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주었는데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 그리고 여로보함이라는 왕 또 아합이라는 왕 이런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누구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나를 세우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견고하니 세워지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도 안 듣고 그 깨달은 것이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사회를 더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연수를 받았는데 왜 연수를 받았느냐 하면 섞여있기 때문에 연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영생을 얻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의롭게 되죠 내 생각을 믿는 동안에는 말씀이 들어옵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로와 말씀이 안 들어오죠 내 생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입히신 은혜가 참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아는 것 통과 아는 것 통과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경험이나 또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어떤 방법이나 궤를 찾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 이끌일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이 생각과 말씀이 섞여 사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에게 딸이 방장 죽게 생겼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내가 고쳐주리라 가면서 열두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밀이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가보니까 야이로가 죽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갑니까 어떤 게 맞아요 사람들은 보니까 죽었다는 정의가 뭐냐 하면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 심정지가 됐어 심장이 멎었어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 배웠던 것 이런 걸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식어가고 굳어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아요 나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걸 믿을 수 없게 하는 그 세력 그게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때서 비로소 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참이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셨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 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을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고 하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딱 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든지 말씀을 믿든지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말씀이 섞여있는 것을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형편은 아프지만 말씀을 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형편은 아파 또 근데 말씀을 보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번에 남경인 목사님이 그 CLF에 나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남 목사님 그래도 댕기피 부걸려 돌아가실 뻔했다면 간증 좀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지에 가서 복음 전화가 오니까 자꾸 피부가 새카매지면서 힘이 없고 자꾸 어지러질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랬나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걷는데 자꾸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어? 목사님 이거 큰일 나네 얼른 병원에 뒤로 모시고 왔는데 댕기피 부부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오느냐는 거예요 왜 이제 오느냐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막 혓바닥도 오그라들고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회진하던 목사들이 이 꼬리아노 이거 오늘 죽는다고 그 나라가 따갈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 거기서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꺼져가는데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마치는구나 조금 이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여보 내가 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 박 목사님이 야 여기 박 목사가 보냈어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죠 그래 왜 하나님이 보내서 필리핀에 보금을 전화로 보냈잖아 그래 아직 보금 전할 일이 많아 안 죽어 여보 목사님 안 죽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거기 올 때 그 가시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자고 일어났더니 해목으로는 수치가 70에서 120으로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 170으로 오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태워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터 2장에 보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시간이 큰일 났네 이야기하려니까 여기 이제 에스터서 2장에 보면 왕비를 다시 간택하는 말씀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왕은 어떤 왕비를 찾겠습니까 예쁜 왕비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는 왕비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왕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127도에 있는 127도에 있는 많은 처녀들을 다 수산궁으로 불러 모았어요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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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그 그 신여들을 7씩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1년 동안 정결케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냐면 그 해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그 몰략과 유향을 써서 6개월은 몰략 6개월은 그 유향 그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 왕이 좋아하는 향이 나타나는 걸 써서 그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단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갈 때는 이제 더 구하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계가 다 단장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전부 퇴짜를 맞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 앞에 나갈 때 더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다른 것을 구해가지고 그 해계가 이렇게 단장을 해준 것 뒤에다가 자기가 자기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해계가 해준 것을 들고 나왔습니까 자기 것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와스디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왕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해계에 정해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6개월 동안 몰략을 써서 그 냄새를 빼내고 6개월 동안 그 왕이 기뻐하는 향을 넣고 왕이 기뻐하도록 단장을 그대로 나가니까 왕이 볼 때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세워서 왕 그 머리에다가 왕비 그 관을 세워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나라의 기쁨이 있어서 막 잔치가 베풀어지고 막 상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몰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몰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냄새를 빼내게 하는 향이에요 6개월 동안 그 사람들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독특한 냄새가 있죠 사람 냄새를 빼내고 유향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기뻐하는 향을 채우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쏙 빠지고 그 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해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몰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인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그 고난을 물약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냄새를 다 재버렸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 마음이 형성되었던 것 또 마음 아파서 마음에 맺혔던 한 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깨끗하게 비우는 일을 하죠 비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몰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은 많은 사람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막 수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막 고행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몰라서 평생에도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딱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몰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의 그냥 선악을 아는 지혜 이 세상에서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싹 제하고 유향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다가 예수 크리스도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 크리스도의 뭐 그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서 4장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쓰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넣어주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겠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터에게 몰략과 유향을 써서 그리고 단장을 해서 왕앞에서 세웠을 때 왕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세계가 육체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에스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왕이 너무 기뻐하니까 잔치를 베풀고 상을 막 주는 거라 그리고 세금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짐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면세가 되어버리니까 다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담 안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아담 안에 있고 이게 빠졌잖아요 빠져 어떻게 쓰여있나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담 안에 있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향을 물약을 써서 그 사람 냄새를 빼내고 그리고 유향을 써서 왕이 기뻐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담 안에 있는 나 육체라는 것 내 생각 나의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이죠 1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충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삶이 있겠습니까 없죠 완벽하게 의롭게 해놨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에스도가 몰략을 써서 그래서 사람 냄새가 빠졌어요 그리고는 왕이 기뻐하는 유향이 들어가서 그리고 해계의 단장을 인하여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놀람은 죄가 사해져서 영생을 얻는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와스티가 왕비가 되니까 막 상이 베풀어지죠 그리고 왕이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세금이 막 면제가 되죠 그러듯이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되죠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마음이 옮겨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에스겔서 에스겔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교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써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타나서 너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